네, 07년생들을 위한 통합사회 2학기 기말고사 필승전략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07년생들 이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통합사회 기말고사 전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이제 어떤 요소가 조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와 조금 쉽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짚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좀 단원별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2학기 이제 기말고사 예상 범위는 이제 학교마다 사실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넓게 잡으면 6단원에서 9단원 이렇게 가장 좀 좁게 잡으면 이렇게 한 8단원에서 9단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7단원에서 9단원 정도의 시험 범위로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시면 7단원 문화와 다양성 그 다음에 8단원 세계화와 평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이렇게 우리가 3개의 우리가 단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6단원이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학교들 혹은 아예 조금 독특하게 막 3단원이나 5단원 이런 단원들이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 저도 우리 단원 이제 이런 예상 시험범 이런 관련 내용들 궁금한데 저도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희는 단원이 조금 독특해요 하는 친구들은 Q&A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다양성 파트는 이렇게 질의 그리고 7-2부터 7-4 관련 내용은 이제 일반 사회 관련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 1-4 전체적으로 우리가 7-8-9 단원은 조금 질의 단원 특히 세계 질의 관련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 내용도 이렇게 조금 간간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질의나 어떤 일사나 뭘로 보기에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질의에 가깝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질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8-2 보면 평화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노력인데 우리가 이 평화의 중요성 단원에서 우리가 갈퉁의 평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폭력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적 폭력 그리고 구조적 폭력에 따른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적극적 평화 그 다음에 소극적 평화 이런 분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윤리적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윤리 관련 내용.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거대 담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사라던가 뭐 질의 뭐 그런 분류가 사실은 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북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말 그대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데 그것이 난이도가 그렇게 있다 라기보다는 아 그냥 이런 갈등이 있어 이렇게 좀 소개해주는 정도로 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분단 그리고 남북통일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기타 갈등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단원 우리가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은 세계지리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그 다음에 자원 문제가 좀 이렇게 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지리파트 그리고 미래의 지구촌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단원을 분류하기가 힘든 이제 과목 분류가 힘든 그런 부분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 예상 범위인 7,8,9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리 관련 내용 특히 세계지리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반사회 내용에서도 좀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갈퉁의 평화이론 같은 윤리적인 내용도 있으니 우리가 복합적으로 잘 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단원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7-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무슨 단원이었어? 맞습니다. 지리 단원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담겨있는 내용이 되게 단순하죠. 주요 문화권의 특징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저렇게 8글자만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요 문화권은 일단 10개고요. 그 10개 문화권에 뭐를 외워야 돼? 기후라던가 그리고 어떤 산업, 종교, 그리고 어떤 민족, 그리고 기타 특징과 예시 국가들, 그리고 그들의 지리적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이게 세계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배웠던 어떤 기후 지역과 이런 문화권 지역이 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조기후 많이 배웠었는데 건조기후 관련 내용들이 건조 문화권에 많이 녹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원 지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 기후 관련 내용들 조금 떠올리시면서 연결해서 외우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10개 문화권의 특징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다 외우셔야 이제 시험에서 실패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7-2단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사회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문화가 변하는 요인, 내재적 요인 뭐 있었어? 발명과 발견이 있었죠? 그리고 외재적 요인 우리가 전파, 이제 말 그대로 외부의 접촉으로 인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재적 요인 두 가지, 외재적 요인 세 가지 합쳐서 우리가 다섯 가지가 이제 문화가 변하는 요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떠한 사례를 제시라고 이것이 과연 발명인가 발견인가 혹은 직접 간접, 자극 전파 중에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개념 강좌에서는 이것도 다루는데 말 그대로 발명과 자극 전파와 그 다음에 직접 전파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문화에서 관련 단원이 있습니다. 문화 변동 단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교과서라던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선배 거를 조금 빌린다던가 새로 뭐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심화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가 변하는 외부적인 요인, 말 그대로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서 문화가 변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문화가 접변하는 것, 변하는 그 양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동화, 병존, 융합, 말 그대로 외부에서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문화가 없어져 버렸다, 동화되어 버렸다. 그게 바로 문화, 동화 그리고 외부 문화와 내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병존, 다른 말로 공존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융합은 외래 문화와 자기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는 이렇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외재적 요인으로 문화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양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이렇게 연결해서 좀 구조화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3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이해의 태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단원도 너무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도 조금 중요해요. 문화 이해의 태도, 말 그대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는 뭐였어? 맞습니다. 바로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을 합쳐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분류를 했었죠.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뭐 우월에 하지만 너네 문화는 뭐 열등에, 미개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아 너희 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렇게 생겨났구나. 너희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문화와 너희 문화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도 이렇게 존중해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문화에 대해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편윤리, 예를 들어서 생명, 자유, 평등 이러한 보편윤리적인 가치, 어느 사회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까지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침해하는 문화까지 인정하는 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피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문제로는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제시해, 그 다음에 그 사례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글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편윤리를 침해하는 문화를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선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난이도나 어떤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단원이긴 합니다. 이 앞에 세 개 단원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회는 여러분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사회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수령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 정책, 우리가 무슨 정책과 무슨 정책이 있었지? 그쵸, 용광로 이론, 그래서 우리가 멜팅팟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샐러드볼 이론, 이 두 가지의 이론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중국의 한족 중심 통합 정책은 이거는 용광로 이론이야, 멜팅팟 이론이야. 그리고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은 아, 맞아 이거는 샐러드볼 이론이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7단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8단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8단원은 내용이 조금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경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원과는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세계화와 지역화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계화가 뭐였어? 말 그대로 이제 한 국가처럼, 이 세계가 한 국가처럼 되는 현상. 뭐로 인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세계화와 그래서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화는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배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해줬던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세계도시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도시는 세 개의 차원이 있었죠. 최상위 세계도시, 그 다음에 상위 세계도시, 하위 세계도시. 그래서 여러분, 서울도 세계도시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상위, 하위 세계도시,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파트를 배우고 있거나, 이미 이제 좀 진호가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울은 하위 세계도시에도 속하고, 최상위 세계도시에는 뭐 있었지? 뉴욕, 런던, 도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최상위 세계도시로 갈수록 가지는 그들만의 특성, 이런 거, 선생님의 개념 교재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도 최상위 세계도시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그런 특징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공간적 분업은? 맞습니다. 본사,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생산 공장,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본사는 보통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계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들, 대도시, 이렇게 본국의 대도시에 이렇게 입질하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밀집한 그런 선진국에 이렇게 입질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이렇게 입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산국에 입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적 분업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는 단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2 단원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평화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요. 평화의 의미,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 여기는? 윤리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윤리. 그래서 우리가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제시하신 어떤 평화의 개념. 여러분 우리가 폭력의 뭐 배웠어?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학교에서 배우고 있나요?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적 폭력,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 그 다음에 직접적 폭력. 선생님 좀 위치를 바꿀게요. 직접적 폭력,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 이렇게 세계의 이렇게 삼각형을 가진다. 폭력의 형태가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 범죄, 이런 테러와 같은 그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만 없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런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른 삼각형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폭력을 없애야지 뭐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야? 적극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탈단원 자체가 사실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 평화의 의미 관련 내용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의미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꼭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내용 포함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들 간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걸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와 정보 간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UN 같이 이렇게 국가가 회원이 되는 그런 국제기구가 바로 정보 간 국제기구였죠. 그리고 국제 비정보기구는 우리가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이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는 그렇게 민간단체 혹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였고 그 밖의 행위 주체, 우리가 영향력 있는 개인, 전직 국가 원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위 주체도 그 특징 자세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갈등,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느 갈등이 나와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일단 근데 교과서에 있는 갈등들은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북극해 갈등이라던가 카스피의 갈등 이런 갈등들은 다 나오는데 학교마다 약간 짚어주는 그 국제 갈등의 예시가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해주는 국제 갈등의 사례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내신의 왕은 누구예요? 통합사회 왕은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을 왕으로 떠받들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국제 갈등의 예시가 학교마다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예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한 어떤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 동아시아 역사 같이 보시면 남북분단, 동아시아 역사 갈등 그래서 남북분단과 남북통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생님 강좌에서는 그런 내용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통일비용, 통일편익, 그 다음에 분담비용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마 다 배울 거예요. 그럼 통일편익은 뭐야?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이산가족의 슬픔 해소라던가 내수시장 확대라던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고 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분담비용, 지금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 예를 들면 국방비 이런 것들 그리고 통일비용.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력 격차가 몇십 대 1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독일과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이제 경제력이 한 2대 1에서 3대 1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굉장히 통합이 어려웠어. 근데 우리는 몇십 대 1이 차이가 나니까 화폐 통합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통일편익, 통일비용, 분담비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역사 갈등 하나밖에 없죠.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역사 갈등,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아시아 역사 갈등, 여러분 이거 기타 동아시아 역사 갈등 나올 수 있어요. 쿠릴렬도, 센카쿠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 기타 동아시아 역사 갈등은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은 독도밖에 없잖아. 독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쿠릴렬도, 센카쿠열도, 시사, 난사군도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 이제 그 갈등에 있어서 시료 지배하는 국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누가인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의상, 지리학적 요충지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쉬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래도 놓치지 말고 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구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구단원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지리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 문제 두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9-1은 인구 파트고 9-2은 자원 파트죠. 인구 파트부터 먼저 보시면 세계의 인구 성장, 그래서 인구 분포, 대륙별로 어느 대륙이 가장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그런 순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이건 좀 써둘게요. 인구 변첩 모형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인구 변첩 모형.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진도가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인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성장하는 과정을 1단계에서 4단계 혹은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눈 그런 모형을 인구 변첩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별로 이제 단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수치의 차이, 출생률의 차이, 사망률의 차이, 총인구의 차이,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의 차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인구 구조라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건 경제적 이동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폭발을 지진이 폭발이 아니죠?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막 이렇게 지진이 나서 선생님이 막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 중국으로 이렇게 이민해 갔어. 그럼 그거는 환경적 이동.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이렇게 다 배웠는데 우리가 그런 인구 이동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우리가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인구 구조가 달리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 어린애가 많아 아니면 노년 인구가 많아? 그쵸? 노년 인구가 많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어때? 상대적으로 그쵸? 이제 어린 인구가 이제 노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것이 이렇게 인구 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구 구조의 어떤 차이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도 여러분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어떤 문제 나타나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과잉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특징 잘 알아주시고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원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원의 특성 자원의 특성 여러분 뭐 뭐 있었지? 그쵸 유한성 그 다음에 편제성 가변성 그래서 유한성은 모든 자원은 이렇게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우리가 무한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한성을 가지지 않는 자원에는 뭐 재생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편제성은 여러분 뭐가 있었지? 그쵸 석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치우쳐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편제성이었고 그 다음에 가변성은 자원의 가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자원의 특성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또 분포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의 화석,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각 자원별 별로 언제쯤 상용화가 됐는지 그리고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여러분 우리 석유는 무슨 용도로 많이 쓰여? 그쵸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석탄은 산업용,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천연가스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산업용과 그 다음에 가정용, 난방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화석, 에너지, 자원의 그런 용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자원의 어떤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 이렇게 다 도표로 선생님은 제시를 해줬었는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나 혹은 문제집에 안 실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벼락치기 강좌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현재와 같은 그런 환경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끔 경제,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발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중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협력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만큼 갈등도 많이 나타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제 갈등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 삶의 방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내신에선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또 이렇게 그렇다고 허투루 보시면 안 될 것은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들 좀 쉬운 내용이잖아. 많이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 어떤 서수령 문제가 출제돼도 막힘없이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방향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아니면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7단원부터 9단원까지 내용 요소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길었어. 선생님이 말해줬던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학교 교과서나 문제집만으로는 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벼락치기 레드 강좌.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만 들으면 어차피 2학년 올라가니까 내년엔 선생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벼락치기 강좌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짧은 강의로 마무리 완벽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선생님이 바라면서 이제 이 캐스트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1학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